2010년에 3645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근데 동일한 기간 동안 G7 회의 때 검색을 해보니 845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4.3배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G8 그중에 하나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잘 보이지 않거나 찾아 들어가야 보이거나 조롱하는 기사 이런 거 투성이었어요. 한국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 하여튼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 된 언론들이 가장 공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 권력 창출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이라는 큰 행사가 앞두고 있다 보니 언론 소비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익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자신의 이익과 좀 더 부합한 쪽의 뉴스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번 G7은 지금 기득권 언론에게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기사였구나. G7을 버리고 뭐를 썼느냐를 보면 굉장히 선명해지거든요 G7 기사를 안 쓰고 뭘 썼느냐. 당대표 따릉이 뭐 이라던가. 따릉이 들어가는 게 G7보다 더 크게 이제 이변을 장식하고. 그러니까 취사선택에서 취한 건 이준석이라는 소위 말하는 젊음의 상징이었고 버린 건 우리나라가 어떤 현상에 있는가 모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떤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였는데 그걸 버린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어느 쪽이 더 이익을 주느냐. 이준석 당대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기득권 언론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거꾸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언론사의 이익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홀대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기득권이라는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언론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여러 개혁적인 사안들을 늘 말해왔을 최종적으로 부딪혔던 건 뭐냐면 이미 아주 공고하게 기득권이 된 세력들은 잃고 싶지 않다라는 측면이죠.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지금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가장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 대해서 개혁적인 요구를 현재 정부가 하고 있고 이 언론에 대한 개혁적 요구는 사실 언론 소비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나 있는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자신의 기득권 보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확실히 내린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언론사 역할을 하는 거죠. YTN에서 변상욱 앵커가 문 대통령 오스트리아 도착 여기에 대해서 일반 기성 언론과 유튜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정말 처참할 정도입니다. KBS가 1.3만에 MBC가 1.1만에 등등이고 그러나 역시 가장 압도적인 시청률은 우리 KTV 국민 방송이 96만 회. 사람들이 가장 포토를 통해서 흔하게 접하는 매체들은 G7 정상이나 유럽 순방에 뉴스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조차도 처음에 G7 초기에는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뉴스화하지 않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턱이 없을 것이라는 약 사십 년 전 언론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결국 언론 소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해서 개인 미디어 그리고 KTV를 찾아보고 하면서 거꾸로 소비자들이 요구해서 뉴스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현상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믿지 않으면 언론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걸 전혀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톱이라는 데서 비카인즈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명박 정부 때 G20 회의가 열리니까 2010년에 3645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간 동안 G7 회의 때 검색을 해보니 845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보도량만 4.3배 차이가 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G20 그때 당시에 보도 기억이 나시죠? 그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도 나는 차량 2부자까지 하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G20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일종의 정례보고 같은 뉴스가 되게 정기적으로 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강주영 교수가 생각하는 G7과 이번 관련된 혹은 유럽 순방과 관련된 최악의 뉴스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최악의 뉴스는 또 한 번 패셔니스타가 언급이 되는 스페인의 가장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분이 마중을 나왔다 이 정도. 이걸 왜 최악으로 뽑았냐면 G7의 환대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 합니다. 그런데 왜 환대를 받았느냐에 대한 해설 기사가 너무 없던 거예요. 가령 왜 스페인에서는 따로 모셔가지고 오스트리에서 왜 따로 모셔가면서 왜 도서관에서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했는가. 결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국가를 생각했던 선진국이 우리의 방역을 배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문화 내지는 반도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이 맥락을 또 여전히 아무도 다뤄지지 않고 패셔니스타가 방문했다 만찬을 했다 정도의 겉모습 기사만 넘쳐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이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과거 나스메 소세키 시절에 일본에 갖고 있었던 굉장한 열등감이 영국과 유럽에 대한 열등감이었잖아요. 지금 언론사에서 주피를 맡고 있거나 혹은 논설위원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현회탐 콤플렉스를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하면서 유럽에 대해서 가졌던 열등감을 여전히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언론사의 높은 그 언론사의 색깔과 그리고 자기네 목소리를 결정하는 그런 지도부들이 많다 보니까 언론이 그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진을 봄에도 불구하고 G7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약간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는 해석의 불능 사태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싶어요. 의도도 있지만 이건 해석이 불능한 사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미 기성 언론에서 우리가 해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패션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 성과밖에 하지 못하는 거는 그들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네